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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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보리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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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여기는 하만군부 하만군부 오장골 뒷길입니다. 우리 엄마가 질러간다고 뒷길로 할아버지 할머니 벌치오러 갑니다. 뒷길입니다. 뒷길 여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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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낭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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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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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은 모자 안썼어요 여기도 온눈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장지대라서 온눈이 많이 생겼습니다 멘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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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엄마 이거 쌍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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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올라왔지 이거 쌍추 이게 맛있는데 그지 이게 엄마 겉절이 그기지 오줌 모으니 오줌 모으니 오줌 모으니 오줌 모으니 아이고 우리 엄마 나가 모으니 큰일이다 오줌 모으니 엄마 요실금 팬티 입어야 되겠어요 이제 어디 갈 때 우리 엄마도 요실금 팬티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엄마 까지다 까지 까지가 까지가 열렸네 까지 이거 엄마 이거 딱 세갈래 해가지고 이거 까지 후라이팬에 간장이 졸여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 새갈래 이거 딱 해갖고 간장이 졸여 먹으면 이게 쪼글쪼글 해갖고 이게 아버지 착 걸쳐 먹으면 맛있다 정구지 정구지 와 여기도 여기도 엄청 그게 많네 응 아 엄마 엄마 저 앞길로 오는 것보다 앞길로 오는 것보다 뒷길로 오는게 더 가까워 보여요 엄마 이 머리밭에 이 뭣이 이 크다란게 이게 뭐여 뭐 모개 모개 이게 모개라고 네 이게 뭐 모개나무가 여기 조지 안해야되겠나 조지 안고올나 희연이나 아 나 요 잠바 이게 모개 모개나무 여기 잠바 네 잠바 나라 뭐 질려야 되나 엄마 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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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차야돼 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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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를 안한단다 태어머 응 아 엄마 참새 봐라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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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엄마 이거 올라가다가 이 로 치치 뿌리 모개 되지 으어 아 모개 되지 아 모개 되지 엄마 저 참새 때봐라 참새 와 참새 저저저 저저 저 저 엄마, 엄마 이런데 보면 미꾸라지 시킨대, 그자. 소꼬리 들고 여, 여 보면 여는데 미꾸라지 시킨대, 그자. 미꾸라지 이 새끼야, 저 이런데 보면. 소꼬리 들고 이런데 미꾸라지 있대. 참새 참새. 째 째 째 째 째 째. 엄마라, 참새, 저 먹을게. 엄마, 나락 베고 나면 보리 그거 먹는 것 같아. 엄마라,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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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라. 홍시와. 홍시와, 보릴 때 그것 때문에 참새가 뭐가 나 뭐. 장갑 가가라. 장가 고마워요 땡큐 모간날 좀 있어 모가 어디? 아 진짜네 모간날 떨어졌네 모가 먹지 못하는 거다 아 이것도 모가 이거 먹지 못한다 이거 저기 까치 까치 같은 거 까치가 먹는다 엄마 그늘에 앉았네 그늘에 앉았나? 그거 써면 돼요 엄마랑 써서 얼굴 꺼절리면 안 된다 엄마랑 미인 얼굴에 모자를 써야지 시가 나는 못난 얼굴이라서 써봐도 거기 거기다 홍시가 홍시가 저기 하얀게 저기 먹고 홍시가 예 이뻐예 엄마 저 하얀거 저거 먹고 저거 백조가 저거 먹고 하얀게 백조가 아니고 예? 항쇠 항쇠? 하하하하하하 항쇠? 아 시골에 오니까 항쇠도 보네 엄마 이거 보리 배고 나면 보리 씨앗 있잖아 그거 배 문 닫고 참쇠가 저거 제비가 저거 앉아있다 항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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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뭐 올해는 대천나무들이 어스름 많더라 올해는 전시를 대천나무들이더라 항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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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햇빛 봐라 햇빛 엄마 뭐 태우는갑다 그자 어 저 안에도 뭐 꽃이 엄청 많다 와 시골이 좋기는 좋다 시골이 좋기는 좋다 하하 엄마 그거 뭐 흘리면 안 된다 단지 챙기라 항쇠 항쇠가 저쪽으로 가네 엄마 뒷개로 옮겨네 꽃들이 많네 이거 뭐 태아는가 봬 아 태양초 꽃을 꽃을 말리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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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기 잘되네 풍요이다 풍요 그거 짝대기 하나 그거 짝대기 하니 괜찮나 엄마나 내보고 짝대기 갖고 오라고 그저 어 하하 아이고 하하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알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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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할머니 맞다 아이가 아님 아니다. 할매 쪽이다. 할매 쪽 뽕나무다 뽕나무 뽕나무 뽕나무가 사람한테 억선 좋단다 뽕나무가 사람한테 엄청 좋대 이파리 삶아가지고 쌈 삶으면 보약이란다 뽕나무가 보이야. 좋다고 하대 어머 이게 뭐야, 풀이가 이거 뭐고 어머 이거 우리가 뒷길로 오니까 오장골 뒷길로 오니까 나락이 풍년이다 어머 엄마 쌀이 풍년이면 쌀이 흘러 어디로 가요? 엄마 어디로 가노? 이리요? 이리 가야지. 처음 어서 오지. 아이다. 나는 앞길로 오지. 뒷길로 안 오거든. 나는 앞길로 쭉 걸어간다. 나는 저번에 나 혼자 올 때 앞쪽길로 쭉 갔다. 나 혼자 올 때 오장골 앞에 길로 쭉 갔다. 이게 고구마다. 이런데 미꾸라지 있는데. 초콜릿 갖다 대면 미꾸라지 있는데. 여신은 없어예? 약치면 미꾸라지 없나? 열매가 안 열린네. 나무에. 뽕나무에 열매가 안 열린따꼬? 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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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개. 오들개? 이게 이파리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 깻잎이다. 깻잎도 풍년이다. 깻잎이 다이어트다. 다이어트. 깻잎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뭐 뒷길로 오니 더 빠르긴 빠른데. 나는 내 혼자 올 때는 앞길로. 앞길로 온다. 뒷길로 오면 가셨지. 뒷길로 오면 가까운데. 나는 내 혼자 오면 앞쪽길로 쭉 걸어온다. 깃뚜라미 소리. 앞쪽길로 더 낫지. 깜나무가 있네. 깜나무가 있네. 깜나무가 있네. 깜나무가 있네. 깜나무. 깜나무. 까린것들은. 큰감이다. 큰감 먹고 단감은 아니고. 홍시감. 홍시감. 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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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감. 홍시감. 올감. 단지 엄마 소금 썰어갖고 먹는 그. 그. 그래 소금 썰어갖고 먹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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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노조 환영 한 번 되실 것 같아. 여기. 여기도 거기네. 모가. 모가 나무네. 모가 열리네. 요게. 모가가 참 내매로 못생기다. 하하하하. 아. 내마에 못생기다. 모가가. 에이. 여기 모가 났거든. 안고라. 모가가. 모가가. 엄마 요도 원룸 임대 많이 낳아놨다. 원룸 임대다. 나는 앞쪽길로 쭉 오거든. 오장골. 예. 내 모가가. 보가가 나마에 못생깁다. 보가가 나마에 못생깁다. 못생깁다. 엄마 차와요. 조심하소. 엄마 요 임대에. 사람들이 저 쓰레기 봐라.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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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하게 버려놨다. 그치? 무식하게 버려놨다. 와 진짜 너무 심했다. 벌리수거 해야되네.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진짜 진짜 사람들 와 너무 쓰레기 무식하게 버려놨다. 롯데 택배 와 이 쓰레기 진짜 무식하게 버려놨다. 캔은 캔대로 분리수거로 해야되는데 와 무식일자다. 무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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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쓰고 어디갈라고 갈 데가 없는데 나는 이래갈때는 막지름신다 그 엄마가 이래갈때 그거 써지 막지름신다 무식일자 보다 무식일자 무식일자 뭐장돈 사지마서 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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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만원짜리 산다 이자 왜 모자 지가 몇 년 나고 내가 그래 엄마 모자 가져갔다 인정한다. 인정하여. 이 이 이 이 이는 진짜 오래됐다. 그자. 솔직하다 그자. 이 이는 진짜 오래됐어. 별로 좀 풀네. 이 강아지 어디갔어? 야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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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있었나? 강아지는 어디갔어? 강아지는 저기에 있는갑다. 야옹아. 야옹아. 여기가 이제 오장골 뒷길로 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은아. 담가. 엄마야 또 뭐해 줬나? 이게 다 담가면. 엄마야 또 뭐해 줘. 이거 이거는 또 담가면이라고. 도가지에 이었는 감이 아이고 아니 농사 했다 아이가 다 농사 엄마 그 떠돌이 강아지 화장기 안 보인다 나중에 보일랑가 고양이 애매하고 새끼도 안 보이고 엄마 누가 길로 닦아 놨나 엄마가 온다고 엄마가 온다고 엄마가 온다고 닦아 놨는 것 같다 이 고마우신 분이 워낙하나 알게 모르게 고마우신 분들이 많다 엄마가 엄마가 하도 좋은 일을 많이 삼겨네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우리 엄마가 많이 삼겨네 아이고 우리 머시 머시 며느리가 없긴데 다리 허리가 아픈데 길로 닦아 놔야지 가고 예 이건 아닌데 벌초 벌초 엄마 다 한테 올라가라 시가 시가 엄마 다 하얀 강아지 하얀 강아지가 저기 있는 것도 안 보이네 고구마밭도 맵네 고구마밭에 하늘이 봐라 아이고 차를 놓치고 온 보람이 있네 까꿀이 얼마 줬다고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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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원 5천원 4천원 5천원 4천원 5천원 아아 내가 요새 약간 좀 귀가 귀가 엄마 왼쪽 귀가 엄마 좀 안 좋아 좀 안좋아 귀가 좀 안좋아 귀가 좀 안좋아 귀가 좀 안좋아 귀가 좀 안좋아 좀 안좋아 좀 안좋아 볼수록 귀가 안좋으면 안좋은데 그치? 아 그냥 비눈이 있다 카드만은 귀가 안좋고 엄마 그때 병원에 귀 병원에 그거 가봐야되겠다 그치? 다 아무도 그런 데 안가봤는데 귀가 어째 보는데 안아프나? 귀가 어째 보는데 안아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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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 그때 엄마 딸은 귀 보는데 갔다 응 그런데 아무도 안가봤어 무섭어서 엄마는 말하니 이거도 안아주겠다 내 엄마가 내 차 안에서 자보는 사이에 언제왔어? 세상 모르게 잤는데 세상 모르게 잤는데 잘 봐라 엄마는 그 자생기 청각하고 이왕 회사 때 자불다가 눈 뜬게 엄마 이게 잠자리야? 뭐야 이게 빨간 잠자리야 잠자리 잠자리 지금 벌써 잠자리가 하나씩 이것도 무슨 꽃인데 꽃 이름인데 꽃 이름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꽃에 대해서 잘 모른데 저거는 김혜 언니가 무슨 꽃이라고 하더만 저거 저거 나무에 김혜 언니가 저거 빨갛고 무슨 꽃이라고 아니 김혜 언니가 저거 무슨 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또 까먹다 엄마 저 꽃이 무슨 꽃이라고 샀더만 언니가 까먹다 저 꽃이 참 이쁘더라고 저 꽃이 참 이쁘더라고 옛날에 저기 전이 꽃이라고 샀 무슨 꽃? 죽은 천잎꽃을 샀다라 죽은 천잎꽃? 옛날에? 죽은 천잎꽃? 옛날에? 그런것도 있나? 죽은 천잎꽃도 있나? 뭐라 아니다 언니가 꽃 이름을 말해주던데 까먹었다 고대처럼 되어 있어 고대가 있어 고대? 호박잎은 딱 없네 차름대가 있다 호박잎파리다 호박 호박잎파리가 와 엄마 여기 와 천막을 치놨는데 공사한다고 와 여기 천막을 치놨어요 저거 땅이라고 저거 땅 저거 땅이라고 그래 남과 북을 딱 갈라놨네 청냐? 식냐? 저거 땅이라고 그래 남과 북을 딱 갈라놨네 나무 한개 쓰고 낳았다 나무 한개에 돈이 많이 찍었는게 나무 한개에 돈이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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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상한 남바 북을 딱 갈라놨어 이게 무슨 천막을 치는다 여기 한량이 더 없네 무슨 일이 있구 여기 그늘이네 할매 할매 엄마 좀 더 가야되나?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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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큰아재 큰엄마 큰아재 큰엄마 또 큰아버지 큰아버지 진주 할매 자골산에는 누가 계신다 했어요 어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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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어릴때 할아버지가 어릴때 손잡고 손잡고 어렁에 자골산에 가면서 재미나는 옛날 이야기들 해주고 했는데 엄마 그거 그거다 밤이네 밤이다 엄마 엄마 그거 밤이다 엄마 엄마, 지금 벌써 밤이네 음 여기까지 뭐하는갑더라구 어 그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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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진아네요 엄마, 이거 밤 들었나? 그때 못 skip다 알 없다 그런데 이 발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장갑 끼고 해야돼 안그러면 찔린다 여기 길이 있는데 밤이 저렇게 저렇게니 밤 저렇게면 새밤이거니 햇밥이 새밤 햇밥 햇밥인데 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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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예 우리 엄마가 호흡시키기 때문에 차를 놓쳐가지고 내 일하고 왔어예 아 풀냄새 너무 좋다 차를 놓치고 나도 안돈다잉 호흡시가 그러면 나도 안돈단다 지금 호흡시 낫 저렇게 안와 옛날에 낫지마야 나 이제 몰았다 엄마 낫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제 못한다 차를 손으로 두두두둑 뜨내고 낫지 나 손으로 뜯는걸 잘 뜬다 그러면 내 주민등록증이 잡는데 지문이 나는 잘 안나와 금밑에만 주인이 깎았네 아 금밑에 깎고 지키믄새 이 동네마다 저거 동네라고 깎았네 우리 동네는 풀이 웅성하네 우리하고 같이 해야지 엄마 자꾸 큰집만 맥히면 되나 엄마 엄마 와! 진짜 비가 오는 사이에 풀이 엄청 많이 자랐네 저번에 올 때는 풀이 하나도 없었는데 산빵이 빨들겨서 시키는 것 같은데 약 취해야 된다 약 취해야 된단다 약을 어찌 치는 거? 난 나아라 난 나아라 한다 시킨 대로 해라 왜 떨고 있어? 원래 엄마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아이고 이 구름도 맑다 그죠? 신문지 그 왔다 이거 신문지 와 구름도 맑고 엄마 진짜 벌레가 문다 와 풀이 막 웅쩡웅쩡한다 시현아 우리 시험 때 엄마 올 거네 해봐 꽃이란는 어디 컨셉이야? 아까라라 크 있지만 plu기